자, 와전류가 이용되고 있는 것. 와전류가 뭡니까? 맴돌이 전류. 에디크렌트. 이게 와, 와자가 돈단 뜻이죠? 소용돌이 치는. 와, 류. 흐를류자에서 에디크렌트. 그러니까 이게 유도전류입니다. 우리가 전자유도, 구장 전자유도에서 유도전류가 있었죠? 유도전류 중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 돈은 전류. 이건 자기 브레이크에 쓰죠? 마그네틱 브레이크. 3번, 자기 브레이크에 쓴다. 자, 전개 2는 x분의 2. 우리가 단위벡타, 직각 좁혀서 단위벡타를 우리가 i랄지, 또는 j랄지, k. 제가 굵게 썼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자 굵게 쓰고 첨자, 또는 y.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 곡절, 악센트, circumflex. 이걸 또 붙여요. 그런데 이런 단위벡타는 요즘 안 써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문제화 또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고, 간편하고 구분이 정확한 걸 많이 추가하기 때문에 ax, ay, az. 이건 미국 측의 전자기학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 일본은 IJK를 많이 선호하는데 여기는 구태, 옛날에 썼던 거야, 이건. 복잡해서 요즘 안 씁니다. 이게 단위벡터입니다. 크기는 1이면서 각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벡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석으로 풀면 적분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동강에서 제가 또는 기출문제 풀이해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자, 이 좌표가 바로 x값 3과 y값, y값 5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에다 대입해서 맞는 것이 답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수식에 대입을 해요. 뭐를? 좌표값을 x3과 y5를 대입한다. 그게 맞는 게 답이야. 그러면 5, 25에 이거 제곱이니까 자, x 얼마입니까? 3, 3은 9. 5, 25, 10이 틀렸고 자, 이 x 틀렸고 자, 여기가 y가 얼마입니까? 25에서 3을 뺀다? 그럼 얼마가 돼요? 12가 아니라 16이죠? 따라서 4번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y제곱이니까 25에서 뭐를 뺀다? x제곱 9를 뺀다. 그럼 16이죠.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동강에서 제가 우리 적중 식전문제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강을 보면서 우리 교재를 공부한 사람은 이런 건 뭐 아주 식은 죽 먹기다. 그런 뜻이에요. 거저 하나 줍는 거죠. 4번 자, 문제 5번 단면적의 균이란 환상 철심 자, 환상이 뭐죠? 환 환이 동그라미 상이 모양이니까 동그라미 모양의 철심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권수 NA의 A코율과 권수 NB의 B코율을 쓸 때 B코율의 자학인당터스가 LA라면 독코율을 사용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B코율의 자학인당터스는 LB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는 LA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아차면 에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LA는 자기장분의 얼마? 자기장분의 자신의 권수입니다. 그러니까 B코율이니까 B코율이니까 NB가 된다. 그런 뜻이야. 그죠? 여기서 이제 혼동 원래는 B코율의 자학인당터스가 LB라고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B코율의 자학인당터스 즉, 권수 NB에 대한 인덕터스가 LA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은 같고 이때는 NA와 NB의 곱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분모가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N LA가 뭐죠? B코율의 자학인당터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 NB의 제곱 대 NA와 NB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내안 곱하기 유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LA 그리고 NA NB의 곱스는 얼마가 되죠? 자, 이거 N 그리고 NB의 제곱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구하고자 상호 인덕탄스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여기서 하나씩 약분하자. 그런 뜻이야. 자, NB가 있고 여기는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자, 이 값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N B에 대한 NA 그리고 LA다. 단위는 헬리죠? 이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B코율이 여기가 LB가 아니라 LA라는 것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네요. 따라서 NA와 LA인 1번이다. 그런 뜻이야.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